어 그래서 소리는? 엉클 엉클 이고 숙이는? UNCLE 그래서 요 소리 언 얘는? 클 씨는? 스클 중에? 클 그래서 클 됐고 얘 소리 안나고 있고 유는? 유, 우, 어, 중에 어 애는? 합쳐서 엉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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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? 베스트? 베스트 쓰기? V, E, S, D 이는? 이, 에, 어, 중에 뭐였지? 에 그래서 여기가 내는 소리 베 베 베 다 붙여서 베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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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우와 귀여워 잘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